안녕하세요. 필리핀에서 한국 온 지 13년 김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충계에 살고 있는 나연 씨 남편 김진성이라고 합니다. 프린스. 다른 분들도 사람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잖아요. 사소한 거로 화가 내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또 그런 상황이 되잖아. 밥 먹는데 자꾸 뭘 물어봐. 총이 뭐냐 총량이. 아니 그냥 여기로 다 정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엄마가 왜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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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왜 이래.